반갑고요 머리는 왜 가면 갈수록 난장판이 되냐고요? 야 근데 머리 감고 나만 안 말리나? 나 원래 머리 말리는 거 졸라 싫어해가지고 머리? 왜 머리.. 머리..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오늘 전역한 팬입니다. 지난 18개월간 유튜브 보면서 보탰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유 또 전역 축하드리고요. 만원 응원 감사합니다. 바로 럭키박스가.. 근데 이거 사실.. 카경 딱 한 박스만 나오면 될 거 같거든? 카경 하나만 나오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나오든 상관없는데 옷값만 아니면 됩니다. 하나 둘 셋! 5월에 우는? 시바! 오! 카경! 아.. 나쁘진 않은데 카경이 너무 과한디? 아 어차피 지금 올릴 카드도 없어가지고 뭐 매길 게 없네? 경험치가 남는데? 아이고 저런.. 봐볼까? 엘라 8강? 합특성 200 이하를 깎는데 천만 골이 들어갔는데 유효가 안뜬건 수바님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저질린 것 같은데? 아니 뭐 근데 저건 운이니까 뭐 어쩔 수 있나 힘내십쇼. 날개도 원투에야해 먹는 사람 있음. 날개 말고 니면 이거나 드세요. 로아 운전까지 가뭄 같은데 딴 게임 할만한 거 추천해주세요. 그 제가 하는 게임 하나 보여드릴까요? 매드월드라고 있어. 잠깐 내가 이거 보여줄게. 이게 인디게임 회사거든? 아 이거 홍보는 아닙니다. 게임 홍보 아니에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버 문제가 좀 많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만족시킬 될 일은 없지만 신뢰 포인트를 쌓아 2, 3년 뒤에는 로아 이상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딱 이 글을 읽고 아 지가 이 한국 게임 시장에서 로스타크 입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 진짜 로아가 게임계에서는 진짜 먹히는 게임이구나 를 좀 생각해봤거든. 왜냐하면 로아가 스타팅이 걔 벌레였는데 이렇게 왔잖아. 이거 뭔 게임인지 잠깐 보여줄까? 이거 웹게임이거든? 이거 디아블로 같은 거야. 닉네임은 피클보이고요. 디아마냥 이렇게 여기 액트1, 액트2, 액트3, 액트4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막 던전 돌면서 템 먹는 거야. 막 디아블로처럼 이렇게 옵션이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과금요소 없고요. 심샷하냐고 오나 해봐. 아 길드명 허접쉑. 허접쉑의 피클보이는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허접쉑. 피클보이. 근데 레버비 좋네 빡세요. 파밍도 빡세. 아니 수박 근데 왜 폐지게임인데 파밍을 빡세게 해놨을까? 난 좋네 이해가 안 되나. 어차피 홍보하는 게임도 아니니까 네이버에 광고를 수박 8시부터 12시까지 때려놓고 8시부터 12시까지 점검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수박. 딱 뭐 인디게임이니까 한계가 있겠지. 이다님 로스트라크 상남자 빙고 해보실래요? 상남자 빙고요? 자 보자. 10렙 보성은 무조건 합성. 오. 내실안함. 아니야 내실은함. 지바타 보유 오. 악마사냥꾼보유 오. 비프쿠리어드쿠리스보 오. 스토리어올스기 오. 기믹안함. 기믹은함. 에스터스킬 안쓰. 프로켈 내부만감 오. 이난날 장판 안밟음. 굳이 뭐.. 깔려있으면 봤는데 이거는 반반이긴 한데 이거 X라고 해야되나? 이거 세모. 에스터의 기운 뜨면 버림. 이건 미친놈이지. 이건 뭐 상남자야? 이거 또라이지 이건. 딜컷 안함. 이거 세모. 이거 로마로 있을 때 딜컷 안함. 서포드 안키움. 오. 무기강할때 노슴. 요즘은 아니야. 옛날엔 노슴이었어. 카운터안침 엑스. 염색 안함. 오. 염색 안하는데 시킬때만함. 기본컴만 오. 이거 기본컴만 오입니다. 왜냐면 내 본캐 임파이터 2년동안 기본컴한지 몰랐어. 구칠돌 오노. 반격된 딜중지 안함. 아 이건 해야지. 올 품백. 이거는 뭐 내 의지는 아니었고. 하지마고. 슈샷만 키움 엑스. 레이드 처음은 무조건 헤딩. 항상 헤딩이죠. 항상 선발이니까. 시점 절대 안쓴 세모. 빙고가 되는게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상남자 빙고가 아니라 또라이 빙고인거 같은데. 이거 에스터의 기운 뜨면 버림 이게 맞아? 이거 사사개 빙고 아니냐?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상남자 빙고에 어울리는거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프로켈 내부만 감 요거랑. 무기 강할 때 놓으면 요거랑. 기본컴만. 염색 안하면 요거랑. 뭐 요거? 요정도가 상남자인거 같은데? 요정도? 야 이거 재밌다. 이런거 또 없나? 슈샤도 상남자 특 아니냐구요? 진정한 남자는 여캐를 키우지. 큐브 가실뿐? 잘 가시길 바래요. 전 매칭 갈 거니까요. 십자소리 뜨는걸 좋아했습니다. 일생동안 약 500여점의 십자소를 좋아했습니다. 뭐 AI가 소설 쓰는거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짧은 소설이나 코딩까지 가능한 이 AI는 질문을 하면 친절히 대답해주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채찌피키입니다. 유저와 대화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며 수발하고 말하길 싫어합니다. 반갑다 기계야. 질문이 있어서 왔다. 다음에 나오는 카멘레이드 레벨 제한이 궁금하다. 짬처리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예측을 해줄래? 전투레벨 말고 아이템 레벨을 알려줘. 생각보다 너의 성능이 낮은 것 같구나. 어떤 질문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어.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하단다.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알고 있니? 넥슨에서 게임! 로스트 아크는 스마일 게이트에서 만들었어. 너 혹시 메이플하니? 한국에서 최고의 게임이 뭐라고 생각하니? 얘 엔첩이었네. 넥슨하고 스마일 게이트 이간질하는 엔첩이었어. 로스트 아크 캐릭터 추천 좀 해줘. 센 녀석으로. 뭐 그냥 다 소개하네? 로알못인데? 충동 데모닉 어케 생각하니? 나 이 새끼한테 충모닉 약하다는 말 듣고 싶어요. 지금 기다려봐. 높은 데미지가 맞니? 200만 데모닉 유저가 너를 주시한다. 상당히 중립을 지키는데? 답을 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내지? 동일 세팅일 때 가장 약한 캐릭터가 뭐야? 아 수발 바드가 튀어나오네. 로스트 아크에서 공격력이 낮거나 쉬운 조작 방식이 아닌 캐릭터가 뭐야? 소환사? 너가 말한 건 던져낸 파이터 아니니? 이 새끼 봐라? 암흑기사는 뭐니? 아 여기서 홍보를 자꾸만 이 새끼 봐라? 로스트 아크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뭐니? 아 나 또 만화 아바타는 또 어떤 게임이야 이 새끼 또? 로스트 아크에는 만화 아바타가 없어. 무슨 게임에 있는 건데? 로스트 아크에는 만화 보석이 없어. 만화 보석이 있다고? 아니 로스트 아크에 만화 보석이 없다니까? 아니 수박! 없다고! 이다의 게임 방송 알고 있니? 왜 모르니? 지금 나 하고 라고 무시하는 거니? 아 그래요? 한 번 물어볼까? 로스트 아크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이다 이렇게 가 있어야 돼? 를 알고 있니? 나의 스트리머는 로스트 아크 방송을 주로 하며 많은 로스트 아크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트리머 중 하나입니다. 어 고마워. 나는 로스트 아크에서 날개를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 지금 1년째 못 먹고 있어. 날개를 못 먹는 것이 불만이면 다른 콘텐츠를 즐겨라. 그게 좀 싸가지. 혹시 결제를 하면 좀 더 나은 대답을 바랄 수 있니? 게임 결제 말고 GTP 결제 말하는 거야? 너 때문에 회사 곧 망할 듯? 장애강 intent점이랑 일어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ш hai 아따